다이빙 저게 뭐죠? 개구리와 올챙이가 질질질을 하네요 거북이까지 예선에 합세합니다 맞춰 뛰는 속도 좀 보세요 점프력도 끝내주네요 육중한 거북이의 적주는 과연? 난 저는 난데없는 다이빙입니다 가북이는 신선한데요 종족을 초란 사랑을 꿈꾸는 그 용기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니까 이건 뭔가요? 개구리 서커스인가요? 새로운 개구리 최조 요정이 투장할 것인가? 착지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으윽 Draca 우와, 모든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그래물 선수해야 됩니다 예선전에 꽂힌 백미터 달리기 출발합니다 그리디와 거인공기 협조에 합류했습니다 한 선수가 뒤쳐집니다 한 마리 빠이빠이군요 거북이가 엄청난 속도로 추격합니다 브래디와 케니 선두 선수들이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자 반전 들어다가 떨어졌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난데없이 굴러들어 온 선수가 경기에서 5승을 차지합니다